베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해석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한강 작가님의 원문 그 날거새의 문장에 담긴 이미지와 힘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 준비해봤어요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 굉장히 겹쳐지는 키워드들이 있죠 제가 작가님의 모든 작품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주요 작품에 나타나는 이미지만 보더라도 나무라던가 식물의 이미지, 어둠과 밤의 이미지, 몸과 육체에 대한 이미지 눈으로 결정화된 물, 혹은 계곡물, 빗물, 바닷물, 밀물 같은 그런 물의 이미지 흰색과 검은색의 이미지, 새에 대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이 작품에 따라서 두드러졌다가 사그라들었다가 교차하고 중첩되고 겹겹이 쌓이면서 더 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어떤 한 작품을 읽고 있으면 다른 작품의 이미지가 같이 떠오르면서 작품 사이사이에 혀가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작별하지 않는다의 엄마 정심이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바스라지지 않도록 사이사이에 습자지를 끼우는 느낌 그 어려움붙한 습자지 아래 명징한 의미가 바스라지지 않고 살아있는 느낌 그렇게 습자지를 끼우고 나면 원래의 부피보다 훨씬 더 커지는 스크랩이 되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작품 하나를 골라서 낭독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에서 저 작품으로 이어지는 이미지를 연결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보이스 플러스는 목소리로 필사하는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소리로 전하는 작품들, 이 문장들이 마음에 와닿아서 작품들을 직접 읽어보고 싶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품 속의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바다 위를 유형하던 흰 새가 숲속의 나무위에 앉아서 한숨 돌리듯이 그렇게 한강 작가님의 문장을 만나보시길 바라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한강 시집 문학과 지성사 38페이지 2005년 5월 30일 제주의 봄바다는 햇빛이 반 물고기 비늘 같은 바람은 소금기를 힘차게 내 몸에 끼얹으며 이제부터 내 삶은 덤이라고 어린 새가 날아가는 걸 보았다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85페이지 저녁의 소묘 4 잊지 않았다 내가 가진 모든 생생한 건 부스러질 것들 부스러질 혀와 입술 따뜻한 두 주먹 부스러질 맑은 두 눈으로 유난히 커다란 눈송이 하나가 검은 웅덩이의 살얼음에 내려앉는 걸 지켜본다 무엇인가 반짝인다 반짝일 때까지 126페이지 회상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천지에도 남은 것들은 많았다 그해 늦봄 널브러진 지친 시간들을 밟아 으깨며 어김없이 창은 밝아왔고 흉몽은 습관처럼 생실을 드나들었다 이를 악물어도 등이 시려워 외마디 소리처럼 담결려올 때 분말 같은 햇살 앞에 그저 눈 감으면 끝인 것을 텃새들은 겨울부터 아니 그 전 겨울부터 아니 아니 그 전 겨울부터 목 아프게 지저귀고 있었다 때론 비가 오고 때론 개었다 새끼 식사는 한결 같았다 아 사는 일이 거대한 장례식일 뿐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어린 동생의 브라운관은 언제나 총탄과 수류탄으로 울부짖고 있었고 그 틈에 우뚝 살아남은 영웅들의 미소가 의연했다 그해 늦봄 나무들마다 날리는 것은 꽃가루가 아니었다 부서져 꽂히는 희망의 파편들 오그린 발바닥이 이따금 베어 피 흘러도 봉쇄된 거리 벗겨진 신 한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천지에서 떠밀려온 원치 않은 꿈들이 멍든 등을 질벅거렸고 그 하늘, 그 나무, 그 햇살들 사이 내 안에 말라붙은 강바닥은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모든 것이 남은 천지에 남은 것은 없었던 그해 늦봄 소년이 온다 한강 장편소설 창비 28페이지 어려서 외가에 가면 내가 기억하는 한 언제나 허리가 기억자로 구부러져 있던 외할머니는 따라오니라 가만히 말하곤 앞장서서 걸어갔다 광으로 쓰이는 어둑한 방으로 너는 따라 들어갔다 외할머니가 찬장문을 열 거란 걸 제사 때 쓰려고 둔 육아와 강정을 꺼낼 거란 걸 너는 알고 있었다 내가 육아를 받아들고 희죽 웃으면 외할머니도 실눈으로 웃었다 그 온화한 성품만큼이나 외할머니의 임종은 조용한 것이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던 외할머니의 얼굴에서 새 같은 무언가가 문득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주검이 된 주름진 얼굴을 보며 그 어린 새 같은 것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 너는 멍하게 서있었다 지금 상무관에 있는 사람들의 혼도 갑자기 새처럼 몸을 빠져나갔을까 놀란 그 새들은 어디 있을까 124페이지 그 오전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았다 도청 담장 앞에 던져진 주검들 옆으로 총을 맨 군인들이 새로운 주검들의 다리를 끌고 왔다 주검들의 등과 뒤통수가 함부로 바닥에 쓸리고 튀어올랐다 몇몇 군인들은 커다란 방수 모포를 펴서 네 귀를 나눠잡고 도청 안마당에서 여남은 사람의 주검을 한 번에 쓸어 담아 나왔다 어릿어릿 먼 견눈질로 그 광경을 보며 걷고 있을 때 빠르게 다가온 군인 셋이 그녀의 가슴에 총을 켜놨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모 병문안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태연스럽게 대답하는 그녀의 인중이 떨렸다 그들이 명령한 대로 광장을 등지고 걸어 대인시장 어귀에 이르렀을 때 거대한 장갑차들이 괭음을 내며 대로를 행진해 지나갔다 다 끝났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려는 거야 얼핏 그녀는 생각했다 다 죽였다는 걸 거친 동작으로 탁자 위에 교정지 묶음을 던져놓는 사내의 눈을 피해 그녀는 먼지 낀 백열등을 올려다봤다 다시 때리겠구나 생각하며 두 눈을 깜빡였다 그 순간 왜 분수대가 떠올랐는지 모른다 짧게 감은 눈꺼풀 속에서 6월의 분수대가 눈부신 물줄기를 뿜었다 버스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던 19살의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었다 하나하나의 물방울들이 내쏘는 햇빛의 예리한 파편들이 달궈진 눈꺼풀 안쪽까지 파고들어 눈동자를 찔렀다 집 앞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책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주먹으로 훔치며 전화기에 동전을 넣었다 114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도청 민원실 부탁합니다 안내받은 전화번호를 누르고 다시 기다렸다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그럴 수 있습니까 102페이지 곧 부스러질 검은 숯 같은 그것을 그녀는 가방에 넣었다 숯이 아니라 쇠를 넣은 것 같이 가방이 무겁다 어떻게 그 사무실을 걸어 나왔는지 어떻게 복도를 통과해 사복경찰이 서 있는 정문을 빠져나왔는지 기억할 수 없다 이 희곡집은 이제 출판할 수 없다 처음부터 헛수고를 한 것이다 앞쪽의 10페이지에 드문드문 살아남은 문장들을 그녀는 머릿속으로 더듬는다 당신들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거칠게 꿰매어진 문장들 문단째로 검게 지워진 자리들 우연히 형상을 드러낸 단어들을 그녀는 생각한다 당신을 나는 그것은 아마도 바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당신은 어째서 바라봅니다 당신의 눈은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그것은 또렷이 지금 좀 더 희미하게 희미하게 왜 당신은 기억했습니까 수치된 문장과 문장들 사이에서 그녀는 숨을 몰아쉰다 어떻게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장편소설 문학동네 9페이지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벌판의 한쪽 끝은 야트막한 산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등성이에서부터 2편 아래쪽까지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들이 심겨 있었다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처럼 조금씩 다른 키에 철길 침목 정도의 굵기를 가진 나무들이었다 하지만 침목처럼 곧지 않고 조금씩 기울거나 휘어 있어서 마치 수천명의 남녀들과 야윈 아이들이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맞고 있는 것 같았다 묘지가 여기 있었나 나는 생각했다 이 나무들이 다 묘비인가 우듬지가 잘린 단면마다 소금 결정 같은 눈송이들이 내려앉은 검은 나무들과 그 뒤로 엎드린 봉분들 사이를 나는 걸었다 문득 발을 멈춘 것은 어느 순간부터 운동화 아래로 자작자작 물이 밟혔기 때문이었다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어느 틈에 발등까지 물이 차올랐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지평선인 줄 알았던 벌판의 끝은 바다였다 지금 밀물이 밀려오는 거다 나도 모르게 소리 내어 물었다 왜 이런 데다 무덤을 쓴 거야 점점 빠르게 바다가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날마다 이렇게 밀물이 들었다 나가고 있었던 건가 아래쪽 무덤들은 봉분만 남고 뼈들이 쓸려가 버린 것 아닌가 시간이 없었다 이미 물에 잠긴 무덤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위쪽에 묻힌 뼈들을 옮겨야 했다 바다가 더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지금 하지만 어떡해 아무도 없는데 나한텐 삽도 없는데 이 많은 무덤들을 다 어떡해 어쩔 줄 모르는 채 검은 나무들 사이를 어느새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가르며 달렸다 눈을 뜨자 아직 동이 트지 않았다 눈 내리는 벌판도 검은 나무들도 밀려드는 바다도 없는 어두운 방의 창문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다시 그 도시에 대한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차가운 손바닥으로 두 눈을 덮고서 더 누워 있었다 26페이지 아직 무사해 거대하고 육중한 칼이 허공에서 나를 겨눈 것 같은 전율 속에서 눈을 부릅듬으로써 그 벌판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은 채 나는 생각했다 비탈진 능선부터 산 머리까지 심겨있는 위쪽의 나무들은 무사하다 밀물이 그곳까지 밀고 올라갈 순 없으니까 그 나무들 뒤에 무덤들도 무사하다 바다가 거기까지 차오를 리는 없으니까 거기 묻힌 수백 사람의 흰 뼈들은 깨끗이 서늘하게 말라 있다 그것들까지 바다가 휩쓸어 갈 순 없으니까 밑동이 젖지도 썩어 들어가지도 않은 검은 나무들이 눈을 맞으며 거기 서 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내리는 눈을 그때 알았다 파도가 휩쓸어가 버린 저 아래의 뼈들을 등지고 가야 한다 무릎까지 퍼렇게 차오른 물을 가르며 걸어서 더 늦기 전에 능선으로 아무것도 기다리지 말고 누구의 도움도 믿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등성이 끝까지 거기 가장 높은 곳에 박힌 나무들 위로 부스러지는 흰 결정들이 보일 때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단지 그것밖엔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하길 원한다면 삶을 다시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뜨자 이번엔 같은 자리에 엄마가 있었어 어두운 병실에 취침 등만 켜져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새카맣게 눈을 빛내면서 엄마가 내 눈을 들여다봤어 인선아 하고 엄마는 나를 불렀어 대답해보라 나 알아보 크냐 내가 응 하고 대답했을 때 엄마는 울지도 나를 나무라지도 소리쳐서 간호사를 부르지도 않았어 대신 두서없이 말하기 시작했지 언제부턴지 모르게 내 손을 꽉 붙잡고서 여전히 새카맣게 눈을 빛내면서 내가 다친 걸 진작 알았다고 그때 엄마는 말했어 병원에서 연락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내가 축대에서 떨어졌던 그 밤에 꿈을 꿨다고 했어 다섯 살 모습으로 내가 눈밭에 앉아 있었는데 내 뺨에 내려앉은 눈이 이상하게 녹지를 않더래 꿈속에서 엄마 몸이 덜덜 떨릴 만큼 그게 무서웠대 따뜻한 애기 얼굴에 왜 눈이 안 녹고 그대로 있나 84페이지 엄마가 어렸을 때 군경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그때 국민학교 졸업반이던 엄마랑 17살 이모만 당숙네에 심부름을 가 있어서 그 일을 피했다고 엄마는 말했어 다음날 소식을 들은 자매 둘이 마을로 돌아와 오후 내내 국민학교 운동장을 헤매 다녔대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8살 여동생 시신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포개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확인하는데 간밤부터 내린 눈이 얼굴마다 얇게 덮여서 얼어 있었대 눈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이모가 차마 맨손으로는 못하고 손수건으로 일일이 눈송이를 닦아내 확인을 했대 내가 닦을 테니까 너는 잘 봐 라고 이모가 말했다고 했어 죽은 얼굴들을 만지는 걸 동생한테 시키지 않으려고 그랬을 텐데 잘 보라는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워서 엄마는 이모 소매자락을 붙잡고 질끈 눈을 감고서 매달리다시피 걸었대 보라고, 네가 잘 보고 얘기해주라고 이모가 말할 때마다 눈을 뜨고 억지로 봤대 그날 똑똑히 알았다는 거야 죽으면 사람의 몸이 차가워진다는 걸 맨뺨에 눈이 쌓이고 피어른 살얼음이 낀다는 걸 채식주의자 한강 장편소설 창비 50페이지 이제는 5분 이상 잠들지 못해 설핏 의식이 나가자마자 꿈이야 아니 꿈이라고도 할 수 없어 짧은 장면들이 단속적으로 덮쳐와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 피의 형상 파헤쳐진 두개골 그리고 다시 맹수의 눈 내 뱃속에서 올라온 것 같은 눈 떨면서 눈을 뜨면 내 손을 확인해 내 손톱이 아직 부드러운지 내 이빨이 아직 온순한지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로는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과 새치여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여이는 거지 이젠 더 이상 둥글지도 않아 왜지 왜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무엇을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71페이지 저 여자가 왜 우는지 나는 몰라 왜 내 얼굴을 삼킬 듯이 들여다보는지도 몰라 왜 떨리는 손으로 내 손목에 붕대를 쓰다듬는지도 몰라 손목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 건 가슴이야 뭔가가 명치에 걸려 있어 그게 뭔지 몰라 언제나 그게 거기 멈춰 있어 이젠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가 느껴져 아무리 길게 숨을 내쉬도 가슴이 시원하지가 않아 어떤 고함이 울부짖음이 겹겹이 뭉쳐져 거기 박혀 있어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있는 거야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됐지만 목숨들만은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한 번만 단 한 번만 크게 소리치고 싶어 캄캄한 창 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 덩어리가 몸 밖으로 뛰쳐나갈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아무도 날 살릴 수 없어 아무도 날 숨쉬게 할 수 없어 247페이지 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그 웃음의 끝에 그녀는 생각한다 어떤 일이 지나간 뒤에라도 그토록 끔찍한 일들을 겪은 뒤에도 사람은 먹고 마시고 용변을 보고 몸을 씻고 살아간다 때로는 소리내어 웃기까지 한다 아마 그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 잊혀졌던 연민이 마치 졸음처럼 쓸쓸히 불러일으켜지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의 단내 나는 작은 몸뚱이가 곁에 눕고 아직 죄 지어보지 않은 어린 얼굴이 고난 잠에 들고 나면 어김없이 밤은 다시 시작된다 아직 어두운 새벽 지우가 깨어나기 전까지의 서너 시간 어떤 살아있는 것의 기척도 들리지 않는 시간 영원처럼 길고 늪처럼 바닥이 없는 시간 빈 욕조에 웅크려 누워 눈을 감으면 캄캄한 숲이 덮쳐온다 검은 빛발이 영해의 몸에 창처럼 꽂히고 깡마른 맨발이 진흙에 덮인다 그 모습을 지우려고 고개를 흔들면 어째서인지 한낮의 여름 나무들이 마치 초록빛의 커다란 불꽃들처럼 그녀의 눈앞에 어른거린다 영해가 들려준 환상 때문일까 살아오는 동안 보았던 무수한 나무들 무정한 바다처럼 세상을 뒤덮은 숲들의 물결이 그녀의 지친 몸을 휩싸며 타오른다 도시들과 소읍들과 도로는 크고 작은 섬과 다리들처럼 그 위로 떠올라 있을 뿐 그 뜨거운 물결에 밀려 어디론가 서서히 떠내려가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알 수 없다 그것들의 물결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새벽 좁다란 산길의 끝에서 그녀가 보았던 박명 속에서 일제히 푸른 불길처럼 일어서던 나무들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결코 따뜻한 말이 아니었다 위안을 주며 그녀를 일으키는 말도 아니었다 오히려 무자비한 무서울만큼 서늘한 생명의 말이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받아줄 나무를 찾아낼 수 없었다 어떤 나무도 그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들처럼 완강하고 삼엄하게 온몸을 버티고 서있을 뿐이었다 흰 한강소설 문학동네 18페이지 베네옷 내 어머니가 낳은 첫 아기는 태어난 지 두 시간 만에 죽었다고 했다 달떡처럼 얼굴이 흰 여자아이였다고 했다 8달 만에 조산이라 몸이 아주 작았지만 눈코입이 또렷하고 예뻤다고 했다 까만 눈을 뜨고 어머니의 얼굴 쪽을 바라보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어머니는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아버지와 함께 외딴 사택에 살았다 산딸이 많이 남아 준비가 전혀 없었는데 오전에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 아무도 주변에 없었다 마을의 한 대뿐인 전화기는 20분 거리의 정류장 앞 전방에 있었다 아버지가 퇴근하려면 아직 6시간도 더 남았다 막 서리가 내린 초겨울이었다 23살의 엄마는 엉금엉금 부엌으로 기어가 어디선가 들은 대로 물을 끓이고 가위를 소독했다 밧질고리 상자를 뒤져보니 작은 베네옷 하나를 만들만한 흰 천이 있었다 산통을 참으며 무서워서 눈물이 떨어지는 대로 바느질을 했다 베네옷을 다 만들고 강보로 쓸 홑니불을 꺼내놓고 점점 격렬하고 빠르게 되돌아오는 통증을 견뎠다 마침내 혼자 아기를 낳았다 혼자 탯줄을 잘랐다 피 묻은 조그만 몸에다가 방금 만든 베네옷을 입혔다 죽지 마라 제발 가느다란 소리로 우는 손바닥만한 아기를 안으며 되풀이해 중얼거렸다 처음엔 꼭 감겨있던 아기의 눈꺼풀이 한 시간이 흐르자 거짓말처럼 방긋 열렸다 그 까만 눈에 눈을 맞추며 다시 중얼거렸다 제발 죽지 마 한 시간쯤 더 흘러 아기는 죽었다 죽은 아기를 가슴에 품고 모로 누워 그 몸이 점점 싸늘해지는 걸 견뎠다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36페이지 그녀 그 아기가 살아남아 그 젖을 먹었다고 생각한다 악착같이 숨을 쉬며 입술을 옮직거려 젖을 빨았다고 생각한다 젖을 떼고 쌀죽과 밥을 먹으며 성장하는 동안 그리고 한 여자가 된 뒤에도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으나 그때마다 되살아났다고 생각한다 죽음이 매번 그녀를 비껴갔다고 또는 그녀가 매번 죽음을 등지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그 말이 그녀의 몸속에 부적으로 새겨져 있으므로 그리하여 그녀가 나 대신 이곳으로 왔다고 생각한다 이상하리만큼 친숙한 자신의 삶과 죽음을 닮은 도시로 모국어에서 흰색을 말할 때 하얀과 흰이라는 두 형용사가 있다 솜사탕처럼 깨끗하기만 한 하얀과 달리 흰에는 삶과 죽음이 소슬하게 함께 배어있다 내가 쓰고 싶은 것은 흰 책이었다 그 책의 시작은 내 어머니가 낳은 첫 아기의 기억이어야 할 거라고 그렇게 걷던 어느 날 생각했다 스물 네 살의 어머니는 혼자서 갑작스럽게 아이를 낳았고 그 여자아이가 숨을 거두기까지 두 시간 동안 죽지 마라 제발 이라고 계속해서 속삭였다고 했다 그 말을 입속에 머금고 천변길을 걷던 다른 어느 날 오후 그 문장이 이상할 만큼 낫익다는 사실을 별안간 깨달았다 그건 내가 몇 달 전까지 소년이 온다를 고쳤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던 5장에서 투병 중인 성희 언니를 향해 고문 생존자인 선주가 건넸던 말과 정확히 같은 것이었다 죽지 말아요 어느 날 그녀는 굵은 소금 한 줌을 곰곰이 들여다봤다 희끗한 그늘이 진 굴곡진 입자들이 서늘하게 아름다웠다 무엇인가를 썩지 못하게 하는 힘 소독하고 낫게 하는 힘이 그 물질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되었다 그 전에 그녀는 상처난 손으로 소금을 집어본 적이 있었다 음식을 만들다 시간에 쫓겨 손끝을 뵌 것이 첫 실수였다면 그 상처를 첨해지 않고 소금을 집은 건 더 나쁜 두 번째 실수였다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는 것이 글자 그대로 어떤 감각인지 그때 배웠다 소금으로 언덕을 만든 뒤 관람객들에게 거기 맨발을 얹도록 하는 설치 작품의 사진을 그녀는 얼마 뒤 보았다 준비된 의자에 걸터 앉아 신발과 양말을 벗은 뒤 소금 언덕에 두 발을 얹고서 원하는 만큼 앉아 있도록 한 공간이었다 사진 속 전시실은 어두웠고 빛이 떨어지는 곳은 사람의 키보다 조금 높은 소금 언덕의 꼭대기뿐이었다 그늘이 져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관람객이 의자에 앉아 그 언덕의 비탈에 두 맨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흰 소금산과 여자의 몸이 자연스럽게 기이하게 아프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려면 상처가 없는 발이어야겠지 사진을 들여다보다 그녀는 생각했다 곱게 암은 두 발이라야 거기 얹을 수 있다 그 소금산에 아무리 희게 빛나도 그늘이 서늘한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잠시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